아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저번에 왔었던 다울카페 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병아리나 오리 이런 친구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생긴지 보통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바로 꿩알을 얻어다가 한번 부화시키면 꿩 병아리는 어떻게 생겼을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꿩알을 사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몇 개를 가져와서 부화를 한번 시켜보려고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또 왔습니다 뭐 꺼내시는 건가요 좀 전에 나와가지고 파각했어요 예 포장 disc 입니다 와 라이구 아 이 친구 미니 매출이죠 4 매출이랑 고려다기 여기서 고려다기요 이제 포장 닭이 있습니다 와 아아아 아 아 너 뭐 이쁘죠 오 전부다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이쁘고 좋지만 오늘 제가 사장님에게 저번에 부탁드렸던 꿩알을 제가 부화시키고 좀 임 보 임시 보호하다가 다시 사장님에게 드리는 걸로 아이고 너무 귀엽다 저 요즘에 진짜 이 꾸물이들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보기만 해도 기쁘네 아 여러분 여기에 꿩이 있습니다 이 꿩은 우리나라에도 살아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가끔 채집하다 보면 이제 산에서 후다다닥 나오는 친구인데 오 얘 멋있다 얘가 스컷입니다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 꿩알이 지금 있는 거죠 네 꿩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와 안녕 오 여기 있다 야 여기 조심해야겠다 여러분들 지금 꿩알이 여기 있는데 지금 제가 들어오니까는 호로록 하고 도망갔네요 이 친구들 알게 모르게 하나 둘 잡은 김에 넣어 세 개 네 이렇게 해서 세 개 알면만 제가 호로록 잠시 훔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꿩이 친구들이 알 진짜 많이 났네요 네 지금 앙몸이 4마리인데 하루에 한 마리씩 다 낳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마리씩 나아요? 네 하루에 한 마리씩은 와 야 수컷 너 좋겠다 너 좋겠다 자 지금 겁나 나고 있습니다 또 안 품은 건가 아니면 아 낳은 지 별로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애기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웃긴 게 병아리가 또 막상 크다 보니까 이 미니메트리 애기들이 저 닭병아리 보고 엄마인 줄 알고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보이시죠 계속 주위로 몰리는 거 와 이 친구들은 그냥 딱 봐도 병아리 같은데 꿩은 부화시켰을 때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거기가 요만해요 요만해 아 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알콘부화기 이거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매출이 닭인가 오리인가 그렇고 아 이게 오리고 닭 그 다음에 꿩 근데 이제 꿩이니까 이거 맞추고 이제 알을 넣어줍니다 뚜루두루뚜뚜 부화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화하길 바래야겠죠 세 개다 넣고 닫고 닫고 오케이 눌러주면 오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줘야 돼요 여기 안에 가득 채워주면 시작입니다 자 해서 이제 물을 가득 채워주면 안에 스펀지가 올라오거든요 보이죠 오케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알콘부화기로는 이제 D-23 써 있잖아요 보통 20일에서 23일 사이에 부화를 하고 보통 이게 전란이라고 하는데 알을 계속 굴려주는 건데 이게 20일 동안 되고 3일 동안은 알을 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중간중간 겁난을 하고 전란하는 거 잘 되는지 보면서 부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8일 남은 게 아니라요 이게 8일이 지난 거거든요 혹시나 이제 다소 이제 한 3,4일 뭐 늦게는 5일 정도까지는 좀 늦게 부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더 기다려봤는데 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알들이 부화를 하지 못했어요 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자 꽁 꽁 병아리라고 하죠 꽁 병아리라는 병아리라 꽁아리라고 하네요 까투리 까투리 까투리라는 하네요 네 까투리 와 우리 까투리 친구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아이고 너무 귀엽다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와 야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까투리 한 두 마리 어차피 다시 사장님한테 데려다 드릴 건데 우선 제가 데려가서 나중에 이제 들판에 가서 밥도 먹이고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서 두 마리만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 까투리 너무 이쁘다 아이고 고나 왜 여기 누구 있어? 자 여러분들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고나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고싶어 가까이서 보고싶어 자 오늘은 첫날이라서 우선 좀 잠 좀 많이 재우고 내일 이틀 이틀 왜 이틀 3일째부터는 핸들링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물이랑 밥도 채워놔야겠어요 온도는 보통 한 30도에서 30도 초반으로 유지를 많이 해놓더라구요 왜 왜 너가 속상해 자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껑 병아리 이렇게 태어나면은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고요 지금 한 2주에서 대략 한 달 정도만 딱 임시로 제가 데리고 있다가 아마 다시 사장님이 키우시는 농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기가 좀 애매해요 하숙을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숙집으로 데리고 있겠습니다 고나야 밥이랑 물 잘 주고 그거 알지? 똥 잘 치워주고 우리 강아지 친구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선은 첫날에는 잠을 세근 세근 자고 한 마리는 삐약삐약 대고 있네요 아이고 애들 끙끙대고 난리 났다 어쩌냐 응? 2주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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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메추리 새끼는 병아리라고 이제 까투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왜왜왜 하하하 귀엽죠 우선 사육 1일차 먹이랑 물 좀 줘야지 일반 병아리 사료예요 자 우선 먹이를 여기다 듭시다 완전 애기여가지고 먹는건지 아나? 야 이거 먹어봐 무서워? 왜 처음에 무서워 그래 아이고 아이고 손이 무섭구나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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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은 밥과 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높죠? 먹이 그릇이 그래도 한번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뭐 청결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상태로 두고 잘 못 먹는 것 같으면 땅에 조금씩 뿌려주면서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는 저희가 먹이 그릇을 낮춰서 줘야겠어요 아이고 진짜 이쁘다 모든 친구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이뻐 이쁜가? 병아리도 이쁜데 병아리보다 저는 이게 더 이뻐 보이죠 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나랑 있어서 내가 더 이뻐 보이니? 아니 너가 더 이뻐 보이네 너도 이뻐 보이네 와 아이고 땅에 뿌려지는 거 먹네 오자마자 바로 먹는 하숙 1 아이고 애들이 관심이 더 많네 나보다 애들이 파충류랑 이제 장송댕이랑 뭐 등등 많이 만나면서 제가 성향을 봤는데 생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생물을 좋아하고 이렇게 앞발로 살짝 치기는 하는데 물거나 그런 거는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이렇게 두는 거지 강아지들 이제 소리랑 발 안다는 곳에 입이 안다는 곳에 둘 예정입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 물도 먹는다 이제 아이고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이제 무럭무럭 자랄 일만 남았습니다 첫날 끝 부둥이 왜 너도 보고 싶어? 아이고 이뻐라 부둥이가 더 이뻐 어 그래 고나도 고나도 더 이뻐 이게 삐약삐약 소리 나니까 엄청 우리 강아지들이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아무래도 나중에 좀 더 크면은 좀 더 가까이서 냄새도 맡게 해주고 해야겠습니다 자 해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숙 1,2 A,B로 우선은 임명하도록 하겠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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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